승은을 입고 후궁이 된다면 이 궁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가족이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지 허나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이 영영 궐에 갇힌다는 사실이 있을 뿐에 세손은 절대 왕이 되어선 안 돼요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가는 왕의 따님이세요 다른 여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피가 흐르고 있지요 내가 통설하고 있는 질백의 궁녀들을 지켜내는 것 늘 근심하고 염려한단다 그들을 지키기에 내가 가진 힘이 너무 미약하고 초라할까봐 일개 나인이 같기에는 과한 폐물이구나 허나 후궁이라면 딱 걸맞겠지 저하의 후궁이 되어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 절대 임금을 믿어선 안 돼 우리가 믿을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 뿐이야 우리 궁녀들에겐 오직 서로밖에 없어 쉽게 후궁이 될 수 있을 줄 알고 설마 전하께서 절 배신하시고 모든 영광을 영빈에게 주실 줄이야 자세히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